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바깥은 좀 어때요? 지옥.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?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? 다 같이 죽자는 거지?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.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. 하나 둘 셋.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.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. 아파트는. 도와주세요. 주민에 가. 이 헌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가 살인이야 다른 게 뭔데.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. 가만히 좀 있어. 우리 지금 나으러 죽으라는 거예요. 잘 나가.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. 죽는다고.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. 우리 아파트. 여기다 죽친 거 같아. 시바 다 됐고. 우리 주민들.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. 그 아파트. 얼마 안 남았어. 얼마 안 남았어. 이제는 이 날씨가 없어졌습니다. 지금 이 날씨가 없어여. 이제는 이 날씨가 없어여. 그리고 우리 집요일이 heel 떨어져서. 어허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씨가 없어여. 오늘의 날씨도 안에서 자주 가요.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날씨는 많이 부족하고 계십니다.